아니 주인공이 이리 오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지수연씨에요 자 오늘은 저희가 뭘 해볼거냐면요 바로 아이스를 빗자 술대에 있는 위키미키 접합자전 Forward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 거 같아요? 런링머신 절물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 진짜 잘 어울려요. 솔직히 언니가 장만보 캐릭터를 했으면 좋거든요. 아니 그건 처음에는 달라요. 저를 정말 행복하게 완전 저를 뭔가 충족돌아야 되죠. 저를 사람처럼 만들어주는 것은 잠인 것 같아요. 아 바람스러워. 그리고 다음 지도에 가져가고 싶은 물건 3가지. 우인도에요. 우인도에. 일단은요 저는. 불씨요? 아니요. 유정이. 아니요 일단은 칼. 칼. 칼이 진짜야 나무를 어떻게 하든 뭐 열매를 깐뜯어 먹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칼과. 칼과. 베개. 베개요? 아 베개서 안돼. 거기서 자려고. 잠. 저는 베개에 좀 민낭해요. 아 진짜. 아니 거기서 비껴받고. 나가야지 거기서. 아니 저는 호텔이라도 베개가 항상 느리기 불편해요. 칼과 베개에다. 저는 베개를 써야돼요. 혹시 영원히 잠들 생각인가요? 아요. 무서워. 굴러다니고. 그리고. 베개와. 불. 불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까? 바이어. 바이어 스틸. 바이어 스틸. 바이어 스틸. 라이터는 다 따르면 못쓰잖아. 바이어 스틸. 불을 지킬 수 있도록 보아주면 좋고. 스틱이에요 스틸. 골뱅이 두개.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짝짱이야지를 작업하고 싶습니다. 나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면. 짠짠걸. 짠짠걸. 그렇지. 진우연. 짠짠걸. 나는 진짠알이다. 진짠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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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음이 조금. 그렇긴 한데. 조심해야 하세요. 나는 이런 단어가 있다면. 진짠 짠걸. 나는 아침에. 전등의 feasibility. 양분섬 선생님. 네 일단은 영어. eg Brandk incredible. 왠 attachicht jakaaaaaaaaleaaa. flex тепerrnaaa queaawandaaaabe himselfeaaa. 스케줄이 없거나 뭐 없으면 안 일어나죠. 그래서 한 5시나 4시쯤에 일어날 때가 진짜 신기해요. 난 끝까지 허리 아프고 운동화 있을 것 같아. 오랫동안 허리 아프잖아요. 다들 아시죠? 네. 오랫동안 하고. 등백이야. 맞아. 등백이야. 맞아. 등백이야. 난 너무 좋겠니? 하루만 다른 멤버로 서로 보고 싶다면 누구? 이유는? 진짜 기대해도 됩니까? 누구 하다. 저는요. 아무도는 화이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루아요. 오~~~ 이런 화이트 없는 거 처음으로 생각해. 저거 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되게 좋아한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뭔가 루아를 보면 루아만의 그 되게 밝은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런 에너지를 저도 한번 이렇게 가져보고 싶어요 귀여워지고 싶고 밝아지고 싶고 렛믿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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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여주세요 맞아 먼저 렛믿노! 우리가 너무 불러요 렛믿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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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하고 싶으면 잘하시겠네 이거 말고 언니 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언니 렛믿노! 이런 거 해도 되고요 팔을 주면 샤앗! 이거봐요 기억이 나요 귀여워 렛믿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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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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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이상 딱딱한 빌려주신 거예요 와아아아 우리가 총총 치워야돼 유정이 마지막 한 번 끝났시다 저요? 언니 이런거 잘 알았어요 로아 제가 로아 렛믿노 중에 좋아하는 거 해볼게요 진짜 알 것 같아 흔돌리는 거 맞아 해볼게요 렛믿노! 렛믿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사람이 그냥 이렇게 뛰어갈 수 있잖아요 맞아 맞아 뿌려줄 줄 알아요 진짜 얘 봐봐 아 도열나 아니 뭔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이게 원래 더 빠른 거 아니죠 나 할 말 있어 오늘도 생방송 생방송을 하는데 제가 이거 할 때 여기 있는데 근데 애 얼굴에 애 얼굴에 행복이 가득하고 아 귀여워 나도 볼 때마다 웃어 뭔지 알지? 귀여워 이렇게 웃어 이렇게 웃어 귀여운데요 6번 많이 쓰는 사진 어플은 소다 오 나네 소다 무슨 뜻 있어? 소다 맞아요 그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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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입니다 그리고 오늘 팬들에게 추천하는 저녁 메뉴는 아구찜 아구찜 아구찜? 아구찜 맞췄 에이 알 me 찜 찜 알 알 알 알 알 알 알 알 알 아리랑 콩나물이 있어요. 맛있겠네. 되게 맛있어. 자 이렇게 저의 지수연의 알쓰윗자빌이 끝났습니다. 내일은 또 누굴지 궁금하네요. 저도 아직 몰라요. 나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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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들어갔어요. 스쿠가 힘내. 스쿠가 힘내. 아니 나는 자연스럽게 모른척 하려고 했는데. 어디에 나왔냐. 우리 진짜 몰랐어. 왜 우리한테. 스쿠가 힘내. 그럼 다음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요? 네. 네. 어떻게 뭐할까? 오랜만에 7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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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특별하게. 예쁜거 하자. 그럼 오랜만에 예쁘게. 안보아줘. 애들아 출시로. 애들이 한번 추천해줘. 그런데. 왜 이렇게 좋아요. 그게 왜 이렇게 좋아요. 그게 뭐 있는데. 아니. 그건 아까 내가 한줄로 쓰길래. 그냥 해보자고 한거였어. 우리 사진 사진 찍을때. 좀 더 색다르게 찍어보려고. 어떻게 찍을래 하다가. 아 우리. 너와 나에서 와. 우리 가수들을 도는거 찍자 했는데. 변희가 먼저 실패를. 맞아. 우리. 꽃잎. 다른 색깔로 받아서. 한번에 뿌리는거예요. 꽃잎이 꽃잎죠. 완전. 가수네. 지지우기 뚫고 웃기는. 타로시야. 아니야. 너는 다 치려야지. 아 드세요 하나씩 제가 진짜 한다고? 그 색깔으로만 해야되는거지? 몇사람 다 색깔 해보면 안돼요? 근데 싫어하는거지 너무 좋아서 내가 빨간거 한번 주워볼게 그럼 눈옷에 볼게요 조금 뒤에서 해주세요 네 다 안나와서 아 아 그냥 색깔 막 해 어쩔 수 없어 지금 나는 양배추 무색 무 완전 무다 생각해보니까 완전 무죠 양정추처럼 생겼는데? 아니야 이거 완전 무야 다른거 아니죠? 아 여기저기 양배추 입을 하나씩 어떻게 될까요? 어머 저쪽으로 하고싶어요 ㅋㅋㅋㅋ 눈방지 따고 밑에 돌리면 아 왜 좋아하지? 저거 파워 소리 나는거에요? 아 아니 양배추 후에 매추 후에? 3초 후에? 아 2주 후에 공개됩니다 뭐가 이렇게 왜요? 아 이거 안해도 되는거에요? 아 아 근데 이거 너무 많아지면 우리 여러분이 안가 아 이거 떼는거 맞죠? 네 위에꺼 우와 요즘에 진짜 신기한거 되게 많이 나왔다 아 2개 한꺼번에 하는게 아니에요? 조금만 뒤에서 해주세요 아 네 여기가 괜찮아요? 네 아 2개 한꺼번에 하는게 아니에요? 조금만 뒤에서 해주세요 손님 먼저 손님 먼저 손님 먼저 여기 한 명씩이야? 다같이 다같이 과연 아직도 아닙니다 이것만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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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ssel 오 에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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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냥 오 어 그만해 여기 아무도 나아서 나 하하하하 오래방 엄청 많아 야! 야! 제가 가운데서 한 번 볼게요 좋아, 잘 나왔어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자, 카운트 내가 할게 어디 있어? 정신을 해봐 오케이, 알았어 마지막이에요 처음에 실컷 모음하고 나중에 일컷 모음은 오케이, 오케이 난 좀 멀쩡해 하하하하 하나! 둘! 하하하하 하하하 마지막 마스트맛 마지막 마스트맛 여기 뒤에서 아 아 회원님이 찍고 앉으면 마스트맛 찍어달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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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고 놀래고 놀릴 때 예쁘게 놀래는 거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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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 주세요. 픽이 픽이요. 너무 되려나? 열심히 한번 그럴게요. 아니 야 야야야야야. 눈치 보았네? 도연이 약간 새로 태어나신거 같은데? 깻깻다라는게 깻깻죠? 소원할때봐 네 하겠다 하이틀하시다